둘, 셋, 박탑! 안녕하세요, 박현승입니다. 화이팅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각자 저희를 위해서, 또 아미분들을 위해서 이 신년 덕담을 한 마리씩 한 번 써왔잖아요. 그걸 한 번 읽는 시간을 좋습니다. 나와 이 말이 덕담이 되는 날이 오게 될지 몰랐는데 자, 2021년 새해는 모두가 아프지 말고 우리 모두 공연장에서 볼 수 있기를 건강한 한 해 되기를 휴가. 오, 좋은 말이네요. 자, 다음 RM. 약간 옛날에 자기 PPT 발표하는... 맞아요. 자, 주제와 주세요. 뭐 이런 것 같네요. 자, 2021년에 그 이름처럼 1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해이기. 좀 더 행복하기를 이라고 썼네요. 대박이다, 저 불러줄게요, 불러주세요. 네, 저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찾아갈 거예요. 어허. 자, 마. 자, 마. 자, 마. 자, 마. 자, 마. 네, 저는 좀 심플하게 써봤습니다. 아미와, 아미와 방탄소년단은 항상 행복해야 돼. 행복하자, 하트.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고생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행복을 더 신경 쓰고 찾았으면 좋겠어요. 행복만... 행복만 바래요. 아미 고생했어요. 2021년을 아미의 행복의 해가 되길. 아, 좋네요. 제이 형, 저는 사실 좀 그림에 더 신경을 썼어요. 아, 소 그림이 좋아. 나름 소를 그렸어요. 아, 나름이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은 꼭 직접 볼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축년, 우리 모두 힘내 봅시다. 뭐... 아, 이러고있었지. 네, 네로. 행복하소, 이러고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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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년 차인데 그거는? 2021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 사람이 건강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22년에도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소띠 적목. 소띠이면서 사랑은... 자, 여러분들. 사랑해. 자,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신년도, 신년에 가기 전에 또 류유에서 이블 라이브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공식 요청돼 그런 컨텐츠가 있어요. 바로바로 뉴이라 삼행시입니다. 아우스,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아우스, 아우스, 아우스. 자, 하나, 둘, 셋. 뉴!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 인! 이제 보여줄 준비가 됐죠. 라! 라!!! 라! 라이프가서. 오오오오...! 아,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nothing dead. 그렇습니다. 자, 합격 나왔어요. 합격 목걸이 걸어드리고요. 한명만 더 해볼래요? 까 genere 좀 주세요? 뉴 뉴! 뉴이어스 라이브에서 확인하세요. aqui! 이렇게 멋진 무대들을 라! 라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간 Ana! 진짜, 머리 터진 줄 알았다, 딱. 되게 방송국 드라마 작가님이 보신 듯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뉴이도 3일씩까지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새해는 조금 기운이 좋지 않을까?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점을 쳐봤는데 이렇게 만장일치가 나오고 보면 내년에도 더 운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신전에는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고 무엇보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우리 모두 행복하소 한번 하자. 그래!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어? 마니 봤을ct 우리 모두 이렇게 하자. 마니 봐서 하고. 오케이. 좋아. 새해 복 많이 받으소.